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온 한이석 성교사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어떤 분이 소포에 아프리카라고 안 하시고 USA 유간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로 왔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는 잘못됐지만 뭐로 가더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결국 이제 소포가 의도치 않게 미국이었는데 우간다로 이렇게 딱 오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것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희 우간다에서 100개의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100개에 가까운 현지인 목회자들 또 유무형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나무 밑에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무형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모교를 위해서 또한 모교회에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프리칸데 모교회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한 와봐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모교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힘드시고 좀 이렇게 뭐랄까 지금 밖에는 이제 전국에는 비가 와서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깔아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간다는 교회도 못 나와요. 왜? 정부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잘 대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그 방법을 대한민국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온 뉴스가 다 한국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법들을 꼭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오픈해서 자유롭게 하게 학교를 오픈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교 폐쇄, 교회 폐쇄, 장례식 폐쇄, 결혼식 폐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간다 또 불명예스럽게도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발생 국가입니다. 에이즈 발생 국가고 또 한탄강 같이 에볼라, 에볼라는 더 심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전연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둬놔요. 사람들을. 한 지역에 가둬놓고 군인도 들어가게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 의사도 들어가는데 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안 걸리면 나오는 거고 걸리면 거기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동영상을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볼라가 이렇게 안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현지인 교회들도 이렇게 모교위를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비전교회가 모교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 우간다에 성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훈련받고 또한 양육받고 또 그 훈련받고 양육받은 것을 센터에서 그렇게 받은 것들을 다시 현지인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나누게 했을 때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인들까지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교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리아! 우리 아까 보니까 찬양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리랑 대한민국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특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리아! 할렐리아 했는데 제가 왜 할렐리아 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리아! 지금은 모든 성교지나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교지들이 코로나로 너무나도 이렇게 취약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약도 없으니까 물론 한국에도 이렇게 치료약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는 이렇게 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죽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 현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서 하는데 현지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게 막 여러 다른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다른 병명으로 해서 통계를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뉴스로도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소독제. 소독제라고 부르나요? 그 표백제가 소독제를 갖다가 사놔요. 집에서 요만하게. 그걸 최후의 약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안 되면 혹시나 먹고 살면 살아날까? 그걸 구비해놔요. 요만한 병에 사놓고. 그건 죽자고 하는 짓이죠. 그리고 또한 현지인들이 뭐 두 끼 먹던 것 이제는 한 끼 밖에 먹으면 경제활동도 못해요. 차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도 뭐 한두 달 집에 있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이게 속된 말래 목구멍이 포도창이라고 이거 밭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밭을 갈아서 뭘 심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하늘비전 성도님들이 성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아까도 광고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찬양하시는 아까 찬양하셨던 찬양 인도자분께서 10편 23편 4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가 죽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늘 듣고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오늘 말씀 좋았어. 하나님 말씀에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나의 아들,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다. 좋은 말씀을 넘어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을지언정 내가 곧 죽은 환경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되고 힘든 자리를 내가 이겨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건드립니까? 나의 반대당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대당 사단당이 사단당이 도저히 해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 개인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힘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힘 있는 것 넘어서 살아있는 말씀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것에 거진 헛된 신에 반드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나의 처지를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능을 승리하시면서 감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시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좋으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새롭고 좋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면 감사의 조건이 새기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다 못해서 어쨌든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성도님들은 평안한 시간들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어려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대변할 뿐입니다. 단지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변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두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성교제에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잘난 척하면 잘라버려요. 부족하면 이어서 주시더라고요. 알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잘난 척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는 게 더 속편해. 하면 더 괴롭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어 뭐 가진 거 있어 하고 일이라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 자랑할 때 그 일 자랑한 것 훅 불면 하나님은 절대로 훅 불지 않습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은 하시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단지 반대당대는 사단당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시 그 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 내 아들아 따라 나를 좀 받아오 나를 의지해다오 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다오 붙들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23편 4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저분을 가진 거 다 가졌어. 왕으로서 그렇지만 그의 흠란한 인생의 여정을 보셨을 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너무 어렵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왕이고 다른 모든 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주변 배신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죽이려고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삶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이 그렇게 써진 것입니다.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우리 성도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성도님의 살아있는 성경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비춤으로써 내 아들 딸들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윗처럼 다윗과 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을 왕이 되기까지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선택한 것은 들어갔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좌절과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모델을 나눠보면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선택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고 내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은 다윗이 그리고 내 삶이 험난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골짜기 깊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앞이 안보입니다. 깜깜해요.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다는 것은 지날 때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막 도망하거나 이리저리 휘둘려서 그냥 몰려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많이 바라시지도 안해요. 내 아들아 딸아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다윗세 아니 피터 아니 데이비드에게도 아니 아니 저기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느냐 알았어요. 왜 물으시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걸까 형식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걸까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따르는 걸까 하나님은 정수 성도님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첫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문에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솔깃하다 보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이는 그 현실은 아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또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포함돼서 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경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게 성교사로 자원해서 떠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자신 부끄러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교사로 자원했는데 아 저분은 다르겠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그 그 다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때는 이제 구원받지 않아서 쫓아다니면서 머리에 안수받으면 구원받겠지 머리에 안수받으면 방원받겠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참 생각이 차일리시 어린애 같았어요. 남한테 잘 보이고 아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랑 대화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성교사로 자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프리카를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후원해 주는 그 헌금이랑 또 어떤 분이 아프리카 간다고 저 선배 침내 교회는 아니지만 선배 성교사님의 후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너무 짐이 많다고 집사람하고 애기도 없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서로 똑같은 걸 매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없다 보니까 그 헌금이 있는 게 가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행기 안에서 올해 외국에 나가셨던 분이 그 가방을 체크해 보라고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딱 내려서 가방을 딱 보는 순간 가방이 빡 열려있는 거예요. 다 날라갔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나는 성교사다 딱 가고 아프리카에 다리를 딱 딛는 순간 돈이 딱 없어지는 걸 알고 제 입에서는 가자 어디를 가 가자 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렵고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내가 돈을 의지했느냐 내 자신을 의지했느냐 내 머리를 의지했느냐 내 외모를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가서 말도 못하는 게 여기 성교 왔다고 내 성교사 맞냐 이런 우렁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성교사로 나가려면 좀 준비 좀 시키고 제가 준비하려고 했지만 안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다른 분보다 부족합니다. 제발 성교사로 나왔으면 성교사로서 손가락질을 안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영어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유청하게 외국 사람 같지는 아니지만 보공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성교를 하면서 또한 제가 가운데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은 방법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는 꼭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방법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방법대로 있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이나 저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 좋은 길 the best not second best the best 라고 해요 the best 최고의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은 이 골짜기를 들어갈 때 피해갈 수도 없고 그 위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 결정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한 다윗의 태도처럼 우리 성도님의 선택이 옳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로 실망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셔서 실망하기로 선택하시는 길을 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과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체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매일 시시각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래요. 손가락질 딱 해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다른 분들 손가락질 하나 하면 나는 세 개 하나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분한테 그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자분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돌던지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왜?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기도 드리고 찬송하며 훈련해서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특징은 에스칼레이터가 같아요. 에스칼레이터 한 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가면 인생에 있어서도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 올라가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다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또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까발려 보자.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맞으니까 현지인들 너희는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는 거예요.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다윗과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자손 내 자녀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옵셔널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봐요. 맞아요. 할렐루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들은 한 사건을 놓고도 그 사건이 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로 마치 나비가 이슬을 먹고 꿀을 따먹은 데 좋은 열매를 만드지만 뱀은 같은 이슬을 먹지만 독을 만들어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망할 것이냐 아니면 강근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에 귀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지만 결과는 결국 내 마음 가짐에 달려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굉장히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고하거나 힘들거나 좀 이렇게 잘못된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제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서서 1장 11전 1장 11전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참음에 일게 하시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서에서 1장 11전에 영광의 힘을 힘으로 힘에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은 능력이 있고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대변하고 말씀을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2사에서 40장 28전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알지 못합니까 성경말씀 듣지 못합니까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서두에 나옵니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터하시나니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2사에서 했죠? 40장 29절 2사에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오. 다른 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좋은 말씀이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붙드시는 성도님마다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성도님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순절이 아니죠. 6월절에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두려워했은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다침없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뒤를 돌으시면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소개인데 그 말씀하는 것이 인만우엘 하나님 인만우엘 하나님 이 뜻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도 인만우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걸리는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가라고 돼 있는 2절에 그가라고 돼 있는데 4절에 보면 당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생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그건 하나님의 관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과 대화하는 교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문 한 문과 그래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대변함을 볼 수가 있고 힘든 하루가 지날 때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날 때 인생의 골짜기에서 기진맥진하여 지치고 방황하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 직접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때가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편 23편 4절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이제는 그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더 가깝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는 인생 귀한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그리스 호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